기호 4번 민형대입니다. 존경하는 주권자 시민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감사드릴 일이 많습니다. 정치검찰과 싸우느라 민주당 탈당했을 때 참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전투토끼라 별명도 붙여주시고 걱정해주시고 성원해주셨습니다. 덕분에 다시 민주당에 복당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는 광주에서 이낙연 새로운 미래 전 대표와 맞붙어 압승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응원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권자 시민 당원 동지 여러분 큰 은혜도 입었지만 저에겐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모시던 노 대통령의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정치검찰에게 희생당한 그분의 죽음에서 정치에 나설 결심을 했습니다. 검찰개혁을 제 정치적 신념으로 삼고 정치검찰과 지금도 싸우는 이유입니다. 지난 국회에서 탈당까지 불사하며 싸웠습니다. 윤석열 탄핵에도 역부은 불지 않을 테니 검찰총장에서 탄핵하자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제 힘이 부족했습니다. 국회의원 혼자 힘으로 한계가 컸습니다. 검찰 독재 탄생을 막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그 은혜와 빚을 갚기 위해 이번에 최고위원에 출마합니다. 검찰 독재를 끝장내고 엉망진창인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것. 제게 주어진 소명이고 정치적 사명입니다. 저 민영배는 정치검찰과 싸워서 이기려고 나왔습니다. 다시는 절대로 우리 동제를 검찰에 뺏길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최고 최대 정치 자산 이재명을 지키려고 나섰습니다. 이재명은 윤석열 독재를 무너뜨릴 강력한 무기입니다. 반드시 지켜서 정권을 탈환하려고 출마합니다. 존경하는 주권자 시민 당원 동지 여러분. 거대한 악과 맞서 싸우려면 독해져야 합니다. 저 민영배 탈당까지 불사하며 싸웠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싸워 이기겠습니다. 강해야 이깁니다. 저 민영배 온갖 싸움에 속달된 전산입니다. 그동안 정치검찰과 맞서는 모든 전쟁터에 참전했습니다. 민주당의 모든 방검찰 투쟁 조직에 참가했고 지금도 특검과 탄핵으로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똘똘 뭉쳐야 이기입니다. 저는 광주 출신입니다. 민주당의 심장 광주에서 왔습니다. 후보 8명 중 유일한 지역 출신입니다. 최소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은 비수도권 지역 출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표 중 한 표는 민영배를 선택해 주십시오. 광주 출신 지역 출신 민영배를 선택해 주십시오. 기호 4번입니다. 정치검찰 해체하고 윤석열 독재 퇴출하겠습니다. 이재명을 지키고 정권을 반드시 탈환하겠습니다. 선택은 민영배입니다.